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정심사에는 가수 서수나님. 마지막으로 감정심사에는 탤런트 오픈한 대군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정. 감정. 도대체 라이브 무대였네. 도대체 라이브 였어요. 밴드가 있네요. 네. 밴드가 있어요. 기억이 나나 내가. 아니 밴드도 있고 감정에 음정까지 심사를 했었네요. 이영렬 선배님이 파일럿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 애들의 분위값과 또 저 가정에.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18살 차인데 이런 애 데리고 내가 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 힘드시지 않았으니까. 데리고 녹화만 가면 여자 쪽만 찾아보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괌에 가서. 괌 괌. 괌에 가서. 미스 괌을. 어 미스 괌. 영어 세 단어로 꼬신 여자. 어떡해요 어떡해요. 물어봐. 뭐라고 꼬셨는데.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세 마디. 프리티. 프리티. 뷰티풀. 알코올 오케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들이랑 사랑해. 이어서 우리 두 분의 상대할 팀입니다. 우리 박은지 씨와 투 아이즈 맙슬러. NRG 옛날 팬이었다고 하는데 천명훈 씨를 좋아했나요. 누구 좋아했어요. NRG에서. NRG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팬클럽 창단시도 갔는데. 기억나요. 천재 1호. 천재 1호. 맞죠 맞죠. 그때 왜 못 봤을까. 그때. 왜냐면 저는 노유민 씨 팬이었거든요. 아 이런. 노유민 씨 좋아했는데. 자 이어서 엄청난 신이 등장했습니다. 투 아이즈. Wake up we are 투 아이즈. 안녕하세요 투 아이즈입니다. 먼저 이용영 선배님과 홍준영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멈춰 를 외쳐주시고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멈춰 멈추니까. 김호은 나를 두고 하리라. 신한 노래입니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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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짠 넘어 가시더니 간다 할 두다 할 해가 또 가도 편지 한 장 없네 언제 오시려나 그리운 내님 보고 싶은 내님 돌아와 주오 나를 잊지 말고 무정한 내님아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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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불 건너 가시더니 간다 할 두다 할 해가 또 가도 편지 한 장 없네 이영렬 씨! 참고! 우리 김훈 선생님 노래 오랜만에 또 타드렸네 선배님 노래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깔끔하셨어요 원래 흥이 많으세요 나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노래방 가잖아요 얼마나 잘하신다고 기가 막힙니다 좀 어떠세요? 이렇게 성공을 해보시니까 예예예 그래도 땀은 나네요 아직은 긴장되시나 봐요 자 이제 다시 우리 박은지와 투 아이즈입니다 네 멈춰 수업 8시대 2.3 수업 4.4 수업 3.4 수업 4.4 감사합니다.